자 여러분의 돈 고민을 그리고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해야 할지 같이 상담을 해보는 돈줄상담소 시간입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돈줄상담소 게시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소비 저축 투자 등 이제 재정과 관리하는 고민이나 사연 거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에게 전달을 해서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연을 받은 분의 이야기도 머니트레이너님께 먼저 보내드렸죠. 대략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전기차 관련 생산직으로 세후 월 25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독립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매달 고정비만 100만원 선. 이 밖에도 큼직한 변동비용이 꽤 있고 종잣돈을 모으며 꼭 쓸 곳이 생깁니다.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분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고정비가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고정비 100만원이 그렇게 크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다. 되게 적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적게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이 생산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월 소득이 250만원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모든 소비는 우리가 소득에 맞춰져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1인 가구 고정비 100만원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분이 가정도 꾸려야 된다라는 목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줄일 것이 없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본인 소득에서 이분이 중고차 470만원짜리를 사서 지금 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이분도 출퇴근 하시는 지역에 버스가 몇 대 안 다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통근버스 같은 게 이런 게 지원이 아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이런 경우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주거 비용이 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차에 대해서는 좀 플렉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은 모델.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470만원짜리 중고차다 그러면 이게 아마 세차 기준으로도 한 1,500, 2,000밖에 안 되는 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돈출상담소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기 월소득의 6개월치 차를 타야 된다. 그 이내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원칙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나는 그러면 6개월 내 소득에 이상되는 차를 타는지 이하되는 차를 타는지를 또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월소득 400만원 이하면 차를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뼈를 또 한 번 때리십니다. 진짜 이게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차가 안 다닌다. 버스가 안 다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광역시나 또는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400만원 미만은 조금 당분간 차를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월소득 250이니까 그대로 지금 돈출상담소에서 이야기하는 곱하기 6개월치를 꽉 채워가지고 차를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소득 자체도 일단 상대적으로 연령에 비해서는 높으신 편이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처럼 좀 과감하게 이런 중고차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이분은 주유비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차피 대중교통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뭐 그냥 나쁜 거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통신비가 월 5,3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요금제인데 알뜰폰 쓰시나 봐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알뜰폰 상품들 중에 보면 데이터 무제한도 2만 원 이하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뭐 좀 인터넷 모바일 이런 데이터 이거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 안 터지는 건 아니죠. 전화 안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분이 이런 걸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알뜰폰으로 당장 옮기지 않더라도 이 고정비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런데 그 고정비 그거 통신요금 요즘 몇 십만 원도 아닌데 그거 2, 3만 원 1, 2만 원 아낀다고 뭐가 확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정비라는 것은 1년 12달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냥 나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통신사 앱을 까시면 이벤트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내 어떻게 보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 사용량 대비 내 요금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통신사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 그 앱을 깔면 또 그게 나오죠. 그렇죠. 나와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물론 이게 뭐 통신사마다 마케팅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나은 통신제로 옮겨라라든지 뭐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광고 문구가 오기는 하죠. 그런데 물론 마케팅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정비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통신비 뭐 얼마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고정비 중에 또 하나가 이분이 보험료가 매달 15만 원 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40대 초반에 결혼을 안 한 미혼 남성인데 월 15만 원이요 보험료? 월 소득 250만 원인데 15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네 보험료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실손보험이 한 8만 원 정도 넘게 나가고 있고. 아니 실손보험이 8만 원 넘게 나갈 수가 있네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독 실손이라고 해서 특약 같은 거 빼고 오로지 실손보장만 되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 1만 원대도 있죠. 1만 원대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실손보험이라고 본인이 얘기는 하지만 종합보험일 겁니다. 종합보험인데 그 안에 실손이 들어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이게 실손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8만 원대면 종합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 돈출상담소에서 말씀드리는 적절한 보험료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득에 걸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 소득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손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문제는 내가 내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냐.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보험료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소득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조금 보험료를 적게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소득의 월소득의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 보험료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지만 환급이 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저축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보험료를 받은 것 중에 보험회사들이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가 아닌 저축보험료라고 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받는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하다 보면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러면 그 저축되는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저축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저축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면 미래에 20년 후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화폐가치로 오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멸형 보험. 우리가 소멸형 보험이라는 거는 순수보장형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되는 보험료 말고 오로지 보장에만 들어가는 보험료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급부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권,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알같이. 그런데 사실은 순위 면회를 봤을 때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의 보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그 보장을 안 받아도 나한테 크게 경제적 데미지가 없는 그런 것들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도 보험료를 15만 원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이 40 넘었는데 적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1년이면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 생각에는 실손을 좀 단독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단독 실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암진단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진단금은 왜 중요하냐면 실손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암 같은 질병은 치료비는 실손에서 어느 정도 해 주지만 암은 경제활동을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암진단금은 최소한 내 연소득의 1.5배는 돼야 된다. 암진단금 기준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요즘 같은 암 치료 프로그램을 보면 오랜 동안 요양하면서 휴식하면서 건강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급휴직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하고 쉬려면 최소한 내 연봉의 1.5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은 암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한 6천만 원 정도는 설계를 해놔야 된다. 그렇죠. 6천 정도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내가 1년 정도 회사를 무급휴직으로 쉬더라도 치료에 전념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또 아프면 생활비를 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죠. 그래서 이분도 좀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아암보험료로 5만 5천 원 또 운전자 보험료 1만 5천 원 실비보험료 8만 2천 원 쓰고 계시는데 실비보험료를 좀 낮춰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정비가 한 100만 원대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에게 한 달 용돈을 50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효자. 효자이시니까. 기능한데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분에게 250만 원 정도 세구로 받으시는 분이 50만 원씩 매월 부모님께 드린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거는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걸 제가 뭐라고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그렇죠. 집안 사정마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상황이 참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음 달이 또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250만 원 소득에 얼뜻 50만 원을 부모님한테 드린다 그러면 좀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부모님 소득이 어떤가 보니까 국민연금 90만 원, 노력연금 15만 원, 어머님 노력연금 27만 원인데 아파트에서 또 월세를 조금 받고 계신데요. 금액은 좀 안 쓰셨지만. 그러니까 아마 유추해 보건대 부모님의 소득이 얼추 200만 원 가까울 것 같아요. 두 분 합쳐서. 두 분 합쳐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사시면서 반찬도 해 주시고 뭐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 정도를 드린다. 이 마음은 너무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뭐 1인 가구지만 이제 우리 사연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제 상대 배우자분께서 만약에 이분의 소득 구조나 소비 상황을 봤을 때 5분의 1을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준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정말 생활이 이 50만 원 안 받으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지금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두 분이 한 200만 원 정도 쓰실 수 있는 생활비는 나오니까 이거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자산 점검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지역에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시는 데 도움을 또 받으셨다고 하니까 일종의 이자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이 이제 반찬을 해 주셔서 한 달에 식비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거 50만 원 또 드려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사시면서 식비가 한 달에 5만 원이면 거의 치킨 한번 시켜 드실까 말까 한다는 뜻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모님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지혜롭게 가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50만 원을 드린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봤을 땐 참 효자다. 훌륭하다. 그 정도는 드려야지. 부모님한테 집 살 때 도움도 받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지혜롭게 가자는 거는 부모님한테 이제 내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 자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자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 어떤 플랜을 갖고 돈을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조금 생활비에서 내가 저축을 해야 되니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뜸 그냥 뭐 생활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0만 원 드리는 게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부모님 마음이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부모님 용돈 드리는 돈을 줄여가지고 막 본인 레저라든지 쇼핑에다 쓰는 거를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계획을 결혼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하니까 미래 준비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말이죠. 용돈을 주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그거를 양해해 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박호범 님이 들으시면서 월소득 200만 원이면 30만 원이 효도비로 적당하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딱 아주 교통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기 소득이 한 얼마 정도를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로 드리는 게 나을지 이게 뭐 기준이라는 걸 좀 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 용돈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못 드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비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일단 부모님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책정을 했으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더더욱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드리다가 안 드린다든지 지금 이분처럼 떨어뜨린다는 게 낮춘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사회 초년생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직장 생활 이제 직장 들어갔다 그래갖고 슈퍼맨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할머니가 예전에 날 잘해 주셨으니까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동생도 아직 취업 안 했으니까 또 용돈 주고 처음에 그런 기분 들어요. 기분을 내고 엄마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래갖고 줄이면 줬다 뺏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줘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자매 동생 할머니 이런 걸 챙겨드리는 거는 좀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시작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것도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술 담배를 안 하신답니다. 그리고 여행 쪽으로도 취미가 없어서 이런 쪽으로 소비를 거의 안 하고 독서 하신대요. 이것도. 이분 뭐 완벽한데. 도서관에 가서 작가들이 이제 도서관 공공도서관 같은 데 와서 이제 강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문화 강좌를 드시라고. 저도 가끔 가는데. 좋은 취미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에 대한 의지가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결정사.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를 결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를 줄여서 결정사라고요? 결정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장을 썼다. 여기서 두 장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큰 거 두 장을 썼다 그러는데 2천만 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가입비가 저렴한 데가 200만 원이고 가입비 자체가 500만 원 아니면 완전 VIP는 1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또 지역에 계시니까 1천만 원 단위는 아니겠죠. 이 결정사에서 보는 게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다섯 가지가 뭐냐면 직연, 학희, 집. 이 다섯 가지를 본다고 그러네요. 직연, 학희, 집이 뭐냐면 직업, 연봉, 학벌, 키. 그러니까 키는 용어를 얘기하는 외모, 외모. 그 다음에 집은 집안 경제력. 이 다섯 가지를 본대요. 그런데 이제 이... 이거 다 경제력인데? 커플 매니저들의 귀뜸을 들어보면 왜 결혼이 안 되느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다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다 보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보고 두 가지는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슈퍼맨하고 슈퍼우먼도 안 맞을걸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해시라고 했으니까 수도권은 아니고 경남 김해. 경남 김해니까 지방이신데 아무래도 요즘 결혼한다는 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은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결정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해야 될 게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라. 동호회라든지 종교 모임이라든지 학습 모임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라. 이분이 아까 취미가 거의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거에는 굉장히 칭찬해야 될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본인이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가 없다는 것이 한 방 지를 수 있거든요. 소비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취미를 하나 갖게 되면 그 취미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라든지 20만 원. 그게 더 나아요. 그게 과소비를 막는 길이에요. 오히려 나 그런 10만 원 20만 원도 안 쓸래 그러고 움켜쥐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름신이 가끔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고요. 예측 가능한 고정적인 돈이 적게 되는. 가능한 비용의 취미를.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생활비는 자기 소득의 10% 이내가 돼야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25만 원 이내로 그런 걸 만드시는 게 오히려 사람 만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정보에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들어가라. 넓게 나아가라. 다만 역시 취미생활은 돈은 드는데 월급의 한 10% 이내로 해라. 제가 그 커플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커플들 중에 너무 괜찮은 커플들. 진짜 보기에 너무 정말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런 커플들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만나셨냐. 요즘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최근에는 결혼들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부딪혀서 만났다든지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 뭘 쏟았는데 주워주다 만났다든지 이런 거는 요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처음이야. 이런 건 없고요. 출근 첫날에 로비를 뛰어가다가 누구랑 꽉 부딪혔는데 서류 더미를 확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그걸 주워주는데 그 남자분이 그 회사의 재벌 3세였더라. 뭐 이런 거. 가슴석으로 그녀의 자전거가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자꾸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정사도 좋지만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에 좀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결혼정보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서 부가 비용이 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을 보기 전에 피부과를 좀 다니셔야 한다. 피부과. 그리고 헬스. PT 끊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돈이 운동이 1년 36만 원짜리 끊으셨대요. 그리고 PT 10회에 39만 원. 그리고 피부과 시술 4회에 60만 원. 그런데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하긴 하네요. 1년에 36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아닙니까? 헬스장 가는 돈만. 그렇죠. 그다음에 PT가 10회에 39만 원. PT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듣기에는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것 같고. 피부과 시술 4회에 60만 원. 이런 어떤 지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레저비 10%를 지속적으로 쓰는 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 그냥 확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결정사에서 좋은 분을 좀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공예감 이데옵이다. 청취자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김진희 님이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성은실 님이 당근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당근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많이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가끔은 돈을 한 번씩 지르게 될 때가 있다. 앞에서도 지름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말고도 우리도 일상에서 가끔씩 충동구매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충동구매를 막는 방법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돈줄상담소에서 항상 저축을 하고 돈을 먹을 때 저축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축의 만기에는 항상 나한테 리워드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이 주어져 있는 저축을 해라.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딘 나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가끔 지름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르는 것들이 있는데 3년, 5년 단위로 본인이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금을 가입하고 예금을 가입하고 그러면 1년 후에 2천만 원 탄다. 2년 후에 3천만 원 탄다. 여기까지밖에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 나면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이걸로 유럽여행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자. 이걸로 내가 뭐 갖고 싶었던 거 있는데 하나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2년 단위의 적금이나 예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금을 가지고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나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목표를 이룰 건지 로드맵을 짜놔야 돼요. 로드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에 올라갈 때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뭐 하냐면 산을 잘 타는 분들은 산을 못 타는 분하고 가장 차이가 뭐냐면 산을 잘 못 타는 분들은 어디서 쉬냐면 올라가다가 힘들면 그냥 쉬어요. 그런데 산을 잘 아는 분, 로드맵이 있는 분은 경치 좋은 곳에서 쉽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약수터에서 물도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어디쯤 갔을 때 어떤 보상을 나한테 주어지고 어디쯤 갔을 때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렇게 이분처럼 갑자기 충동구매나 소비를 지르는 현상들이 막아질 수 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돈줄상담소를 통해서 내 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 계시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혹시 여러분들 5년 정도의 로드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정도의 투자나 저축을 통해서 3년 후에는 나는 어느 정도 달라져 있을 거고 4년 후에는 어느 정도 달라져 있을 거고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달라져 있을 거냐. 쉽지 않죠. 그 계획 짜는 것 자체도. 5년 이후는 짜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너무 막연한데 솔직히 3년, 4년, 5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 경남 김해에 1억 5천만 원 정도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으뜸 주거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상위 입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내 집 마련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돈을 모아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옮겨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목표가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돈출상담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 중에 어떤 걸 좋냐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97%가 행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다 그러고 싶죠. 그렇죠. 기쁨은 뭐고 행복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쁨은 조건이 없는 만족이래요. 그러니까 앤마디로 그냥 오늘 우스갯소리 들으면 그냥 웃는 거죠. 기쁜 거죠. 그런데 행복은 조건형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컨디션에 내가 도달이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 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자꾸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기쁨을 추구하면 행복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예 인생을 나는 기쁨이 목표야. 이러고 사시면 상관없는데. 순간을 살겠어. 그냥 순간의 기쁨만을 살겠어. 이거 하면 되는데 행복은 조건이 따라붙는 거다라는 것을 명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달성하면 뭘 이루면 뭘 사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또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분은 주거는 하나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두셨고 정기예금에 또 돈이 좀 있고 파킹 통장에도 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어떻게 활용?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다 저수지처럼 담아놓으면. 그렇죠. 우리 전 시간에 한번 우리 돈줄상담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긴급예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주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파킹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될 현금인데 그 파킹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될 현금의 수위는 어느 정도 수위냐? 제가 월소득의 1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소득의 1배.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월소득 1배 정도만 현금으로 저수지 통장의 수위를 맞춰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분처럼 파킹 통장에 천만 원. 파킹 통장이 최근에 그 금리를 굉장히 많이 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예금 통장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3.3%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높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마 보통 3.3%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조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든지 뭘 얼마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킹 통장보다는 이 천만 원 정도는 그냥 예금으로 묶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긴급 예비 자금은 본인이 소득이 250이니까 한 250, 300 정도만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정기예금 5200은 제가 좋은 것 같고요. 주식도 300만 원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의 전체적인 자산이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위험 자산의 투자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앞으로 예적금 비중을 좀 줄이고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미국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조언해 주고 싶으신 분들 이제 문자 올려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데 10년 이상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겠다. 이 멘트를 들으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멘트 자체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진짜 절대 망하지 않을 플랜인 것 같아. 그런데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분이 그동안에는 지금 주식 계좌에 300만 원밖에 없다는 걸 봤을 때는 본인의 월소득의 1배 정도 이상은 위험 자산에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럼 이분의 성향이라는 건 그동안에 어땠느냐? 매우 안정지향형 위험 회피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요즘 보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불장 아닙니까?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나는 이 주식 시장에 들어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부자는 항상 내려가는 자산에 관심을 갖고 일반인은 올라가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연자님이 자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이런 주식을 모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좀 돈을 벌었네. 이랬다면 상관없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뭔가 물론 미국 주가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더 상승장이 이어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올라 있을 때 갑자기 예금을 줄이고 나는 이제부터 미국 주식을 살 거야라고 하는 행동이 위험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위험이 크냐 아니면 투자 안 하는 위험이 크냐. 어떤 위험이 크겠습니까? 투자하는 위험은 뭐죠? 투자했다가 손실이 볼 확률이에요. 그러면 투자 안 하는 위험은 뭐죠? 투자 안 했다가 미국 주식이 엄청 오르면 이 투자 안 할 위험은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투자를 안 한 위험은 아깝다. 이러면 아깝다 이거고 투자할 위험은 이분이 애써 모았던 그 자산을 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분한테 어떤 위험이 더 크냐. 투자하는 위험이 투자 안 하는 위험보다는 현재 지금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상승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분산 투자라는 게 종목을 분산하는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종목을 분산하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금과 위험 자산을 분산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분산 투자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조금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없이 계속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조정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분이 주식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있고 모아간다고 하는 것도 아마 소액으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정도는 한번 소액으로만 해보고 금액을 갑자기 늘리시기보다는 아니면 그냥 모의 투자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게 잘 되는구나 맞는구나. 이게 맞는다라는 게 내가 찍었을 때 잘 맞았다가 아니라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재밌다. 기업 분석 자체가 내 체질에 맞고 해외 뉴스 보는 것 산업 돌아가는 소식을 보는 것 자체가 재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늘려나가셔도 준비가 된 상태일 때 그때 늘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맞는데 너무 지금 시기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전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사실 계획대로만 되면 다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급전 필요할 때 이 주식을 팔아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적금이라는 건 1년 2년 3년 이내에 우리가 쓸 돈을 주로 담아놓는 자산 통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5년 이후 7년 10년 이후에 쓸 자산을 모아두는 조금 장기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자산 주머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 급전 필요할 때 주식을 팔아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소득 1배 2배 정도의 저수지 통장의 현금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돈만 모으면 자꾸 쓸 일이 생기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모았기 때문에 쓸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안 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이너스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전용 통장은 저수지 통장 같은 긴급 예비자금 통장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의 1배 정도. 그리고 이분이 40대 초반에 한 달에 월급이 세후 기준으로 250만 원 선이고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신다고 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물류하는 쪽에 바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부업소득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부업소득을 따로 관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장의 돈의 성격을 좀 나눠놓으면 원래 생각했던 거와 달리 사용을 안 한다는 면에서는 너무 훌륭하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5만 원을 주웠다 그러면 그 5만 원은 저축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돈을 인식을 할 때 이게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갑에 지금 5만 원짜리 한 장 두 장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갑에 넣는 순간 이건 쓸 거야 라고 성격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부업 통장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이 부업으로 번 돈은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해서 그 통장에 넣는다면 그 통장은 분명히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돈은 내가 부업으로 번 돈은 좀 장기적으로 없다 셈치고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투자 통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을 아예 부업을 해서 내가 왜냐하면 이게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잉여소득이니까 부가적인 소득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름을 좀 네이밍을 해가지고 관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업보다 어떤 분들이 부업이 더 커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퇴사도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아유 뭐 행복한 고민이네요. 부업이 커져서 퇴사를 걱정한다. 뭐 이 지경이 될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금액보다는 영속성 연속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내가 알바를 했는데 천만 원 벌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엔잡을 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이제 40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간제 알바보다는 물론 시간제 알바도 부업으로서 용돈도 벌고 좋긴 한데 이제는 성장형 엔잡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성장형 엔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바를 하면서 그냥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경험을 이 일을 괜찮은데 이거 이걸 좀 어떤 사업으로 키워볼 수도 있겠는데 경험삼아 한번 이 일을 해보면서 내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든 하더라도 창업 같은 걸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성장형 엔잡을 해보면 어떠냐. 이게 이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있죠. 물론 돈을 버는 데는 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제 알바도 나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성장과 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다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격증을 따거나 관심 분야의 기술을 익히는데도 이분은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인생이 참 길어졌습니다. 최근에는 20대 취업자 수보다 60대 취업자 수가 지금 통계치로 더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꼼꼼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사연을 또 꼼꼼하게 써주실수록 저희가 또 더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서 오늘 상담 그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또 푸짐한 선물이 갑니다. 그래서 성공계감 이대호입니다. 그 KBS 1라디오 홈페이지에 돈줄상담소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